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 희귀 방어구 상자 한 개 사보겠습니다. 컴포지아모 각인이 나왔군요. 컴포지아모는 금거리 지명타 물리학 회복용. 이것도 괜찮네요. 휴지 어디야? 이게 괜찮은데요? 창고에 맡겨놓겠습니다. 베리 Good 민망 … 네 다 했구요. 옆바닥이 하나 더 가죠? 할 것 하고 여기 가서 미션을 이어서 합니다. 도우드도 먹고요. 이상하게 생긴 버섯도 먹고 이런 식으로 찍어요. 클릭이 떴네요. 회복지입? 약간 정시 하겠어요? 어 뭐야? 애들이 너무 올렸는데요? 너무 많다. 너무 뜨거지요? 여기서 한 마리 짓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구독, 시청,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